세마티를 궁으로 하면 덩덩따궁따 궁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덩따궁따 이렇게 8번의 9박이예요. 9박자. 여기는 덕쿵덕으로 되어있는데 덕쿵덕이면 발음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따궁따로 하셔도 돼요. 덩덩따궁따 다시 한번 시작. 덩덩따궁따 그러면 장부로 치면 덩덩따궁따 시작. 덩덩따궁따 시작. 덩덩따궁따 시작. 덩덩따궁따 덩덩따궁따 해서 여기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서 덩덩따궁따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를 확실하게 따궁따를 찍어줘야 돼요. 덩덩따궁따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시작. 덩덩따궁따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 방아타령인거 방아타령이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에 에 에 에 야아 이렇게 돼요 시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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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여기야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 노래하고 안 맞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그최? 이렇게 노래가 그렇게 되면 되요. 그런데 이건 또박또박 covari tricks 쳐주세요. 왜 이렇게 파를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 하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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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장단을 또박또박 익히기 위해서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많이 해야 되죠. 도산 도쿤아 시작 도산 도쿤아 도산 도쿤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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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아 시작 도쿤아 시작 도순발 너의 보호주여 운난으로 날아들은 새우시다 운난으로 날아들은 새우시오 호오오오오 예시가 호오오오 예시가 호오오오 예시가 에헤라 정도d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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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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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